나는 매운 음식밖에 안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좋을걸? 온전국가스라고요 이 마이크에 진짜 가볍다 진짜 가볍다 저기요 오 마지막으로 진짜 멋있다 오늘 기분 좋은 사람 손 안 좋은 사람 뭐야? 안 좋은 사람 식사 하셨어요? 고마워요 아 미안 나 싸인하셔서 몰라 뭐 먹을 거예요?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나 먹어줄래요? 나 오늘 그 뭐냐 손뚜껑 오 손뚜껑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거 꼭 먹어주세요 손뚜껑 삼겹살 아니면 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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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흑산부름 말고 양꼬치 손뚜껑살에다가 그 언제 손뚜껑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여름이 나중에 선물로 손뚜껑 한번만 저요? 손뚜껑.. 손뚜껑.. 손뚜껑 해주시면 아마 여름이가 좋아할 거예요 손뚜껑을 제일 잘 만들어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삼겹살 드릴게요 문자 가봅시다 진짜 여름이가 손뚜껑 삼겹살 노래를 부르거든요 솔라키 타면은 손뚜껑 삼겹살 웃겨주신다 저는 지방 가면 손뚜껑 삼겹살 아파요 계속 근데 똑같은 삼겹살이잖아 그러니까 손뚜껑에 돌려서 그 여의 전도율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여기 손뚜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기름이 절절 잘 빠지죠 기름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겠지요 언니? 저도 한국사람이에요 네 손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어떡해 눈빨같은 놈들 언니 제가 해볼까요? 추억이래 여름이 손뚜껑이 저 여름이부터 진짜 배고팠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으면 뭐 먹어야 될까요? 그냥 부족하고 여름이 손뚜껑이야 여름이 손뚜껑이야? 난 오늘 점심에 육사람이면 먹었어요 진짜 좋으시네요 샵에서 시켜봤어 나 오늘 겨울 먹었어요 액씨랑 부다랑 먹었어요 오늘 다들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보여요 오늘 다들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보여요 아닐까요? 고기 먹어봐 고기 신문의 킴 나만 안 돼요? 내 말 빌려요? 빌려요 잘 들려요 언니 나 내보셨어요 잘 들려요 어? 고기 받아들어요 아니 잘 들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언니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진짜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저 지금 준비한 중대 발표 하나 할게요 제가 고기 5개를 들을테니까 가장 큰 버거가 외친 거를 제 오늘 보나언니랑 제 저녁매리로 할게요 언니 선택도 한 거 없어요? 저랑 같이 먹으면 1번 족발 2번 돌산 3번 전지현 선배님이 광고하는 전지현 선배님의 치킨 4번 4번은 손뚜껑 삼겹살 근데 지금 손뚜껑이 없어요 쿠팡으로 사서 써야 돼요 5번 신전 하나 둘 셋 신전 1번 1번 2번 지금 족발이랑 신전이 걸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족발 안 먹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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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안좋아요 1번 3번 어떻게 족발을 시켰을 수 없죠 언니? 족발 마셔 저 진짜 맛있는 족발을 알아요 이것도 내 핫플레이스입니다 아 근데 그 맛있는 족발 있으면 족발을 먹어 족발을 좋아했었는데 그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제가 은서 언니랑 여기 갔다가 너도 족발집이 있어요 그게 칼조 칼조 홍대칼조 아 거기 칼조 홍대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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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꼭 홍대만 있는게 아니에요 홍대칼조 아 보리도 맛있더라구요 홍대칼조 아니요 홍대칼조 아 진짜 맛있어요 홍대칼도 꼭 가보세요 여러분 탁국수가 블라이피니가 비잔 바지락 탈국수 바지락 탈국수 바지락 좋고 싶어서 맞지 않아서 어디 어디 초콜릿도 있잖아요 탈국수도 탈국수 저희 회사 근처에도 맛있는 데 있어요 럭키톡 하시면 떡볶이 많아요 떡볶이요? 정말 좋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신청해 주는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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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